우리 아기는 헤라엄마랑 어떤 고민 상담하러 왔어? 약자 보려면 두려움 수치 올라와서 짐승성 고집 보고 싶습니다 약자? 헤라TV 때 그때 질문 올렸었는데 아직 제가 두려움이나 수치로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약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받은 네 약자를 못 보겠지 미움받은 약자를 보려고 하면 너무 두렵고 수치지는데 두려움 수치가 인정이 안 되고 고집부리지 계속 짐승이 그치? 그 마음이 그 약자가 나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약자가 나라고 인정이 안 되지 자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리 와 자 여러분 이거 마음 세션할 때 지금 무릎 꿇고 손을 뒀는데 왜 무릎 꿇게 하냐면 이렇게 무릎 꿇을 때 몸 자체가 약자가 돼버리거든 더 잘 올라와야 돼 자 우리 아기는 어떤 노래가 제일 아파? 초혼 초혼 틀어주세요 장윤정 아가의 초혼 미움받아서 미움받아서 아파요 아파요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아파요 아파요 이렇게 미움받은 날 이렇게 미움받은 날 두려워서 두려워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죽을만큼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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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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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려운 날을 이렇게 두려운 날을 인정하지 않아서 고집 부리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죽음의 공포가 바로 납니다. 죽을까봐 식ogtar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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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두려움은 내가 아니라고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며 미움 쓰는 약자의 미움이 바로 납니다 두려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고집부려 절대 인정하기 싫지 너라고 몸이 안되지 마음이 안되지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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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게요 인정할게요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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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진이 잘못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버려서 인정하지 않아서 잘못했습니다 약자의 두려움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발땅 두려워 벌발땅 약자의 아픔이 약자의 아픔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자 허리 아파? 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그 두려움을 다 참고 인정 안해줬으니까 너라고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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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없는 사랑 틀어주세요. 무서워,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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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물결이 넓이던 어나. 잠자던 내 가슴속에. 여울져 흐리던 그 꽃. 너무나도 영원히 있어.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자꾸만 당겨오는 그대.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신비에 끌리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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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나 그대 떠날 수 없어. 잘 못했습니다. 멀어진 역사 그림자가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흔들리는 저의 눈물이 내 눈에 젖은 게 의지로 했지만 그 눈에 이 순간도 내 곁에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두려워서 사랑에 집착하는 나를 두렵다고 아프다고 봐버렸습니다. 사랑에 집착하는 내 여자가 바로 납니다. 엄마 눈 봐. 엄마 눈에 보이는 여자가 너야. 냉도는 기억 속에 아픔 되어 밀린 나 그대 떠날 수 없어. 멀어지지. 그림자 밟으며 나에게 설레오. 자 허리 아파? 등 쪽이 좀 아파요. 날개 쪽지 쪽이. 사착 그렇지. 뒷목이다. 조금 전에 그 노래 부를 때 너 이해받는 마음 올라왔어? 네 조금. 네가 뭐가 두려우냐면 사랑 달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볼 때 너무 두려워서 맨날 버려. 그 아픔 한이 있어. 걔를 절대 인정 안 해줘. 그 아픔을 이해를 안 해줘.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너무 아픈데. 그렇게 들어봐. 고집군요. 걔를 이해를 안 해줘. 걔가 너지? 괜찮아요. 집착해도 돼. 사랑받고 싶지? 죽은 사람도 소환해서 사랑받고 싶잖아. 그치? 절대 안 놓겠지? 괜찮아. 걔가 너야. 걔를 인정을 안 해줘. 사랑해. 사랑해. 미친 듯이 집착하는. 미친 듯이 집착하는. 약자의 미움이. 약자의 미움이. 약자의 수치가. 약자의 수치가. 달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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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이 마음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고집 부렸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참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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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습니다. 자, 혜리엄마 눈 보고 이 끝없는 사랑을 부르는 이 여자가 너야 걔를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보여 그 집착이 계속 올라와서 미울 수 있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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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고 아파요 너무 아프고 아파요 이 아픔을 인정 안 해주고 두렵고 버렸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고 down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어어어어어엉 그게 사랑인 것이 그게 사랑인 것을 나 그때 몰랐어 지금은 맴도는 기억이 없어 아픈 마음이 나 그대 떠날 수 없어 멀어진 옛사랑 그림자가 나여서 내 계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만 눈물로 꺼져가는 잊으려 했지만 그대는 이 순간도 내 곁에 대인의 눈이야 지금 어떤 마음 올라가 이해받는 것 같아 이해받는 것 같지? 아프지? 괜찮아 아가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넌 왜 나버려 나 너무 아파 왜 집착이 나쁘다고 해 드디어 사랑인 것이 그게 사랑인 것을 나 그대 몰랐었지만 맴도는 기억 속에 아픔 되었네 나 그대 떠날 수 없어 멀어진 햇살 멀어진 햇살 그림자 밟으며 나 여기 여기 설레 두려워? 괜찮지? 등은 어때? 등은 허리 조금 아프고 괜찮지? 응 됐어 저 일어나봐 편안하지? 앉아봐 자 자 뭐가 있냐면 니 집착살기 보는게 두려운거야 그게 믿는거야 오직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해달라고 하는거야 집착이 그걸 보는게 너무 두려워서 다 버렸어 걔가 미운 짓을 하는거 아니야 걔가 보는게 되게 두려웠지 근데 노래할때 해라엄마 눈 보고 하니까 그 집착하는 너의 아픔이 보이지? 아픔도 꼈어 그걸 보는 두려움도 그게 너무 두려워서 계속 버리고 두려움도 버렸던거야 여기 심장이 다 먹혔던거야 이제 편안하지? 그게 짐승이야 그 마음 이해 안해주는게 짐승이야 집착의 아픔 이렇게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어쩌라고 남자 보면 자꾸 연애관념 올라오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연애관념 올라올 때마다 막 계속 두렵다고 수치 지고 버렸다가 어느순간 합체돼갖고 맨날 그냥 연애질 하고 싶고 그랬다가 그치? 이제 보여? 그렇게 연애하고 싶었던 민영이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던 민영이 그렇지만 이제 너라고 인정이 되지 그거 보는게 두려웠던거야 걔를 인정을 안해주고 맨날 수치스럽다고 미워하다가 걔가 되거나 아니면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걔 다 버리거나 이해를 안해줘서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집착하고 사랑받고 싶은 아픔을 이해 안해주는 짐승성이었던 경우 이해돼? 어 식은땀이 정말 식은땀나지 아가 네 병파동에 나가는 걔가 그게 천 년 이상 돼서 너도 그 버림받고 그 마음을 버림받고 이해 못 받은 지가 아주아주 오래된거야 에너지가 쫙 열려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천배를 열심히 하면 분리가 될거야 자 지금 기분이 어때 그거 인정하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해받은거 같아요 이번엔 진짜 이해받은거 같지 걔가 살았어 한번도 이해못받았어 천년 넘게 이해못받았어 너 좀 너 홍미미랑 친하지? 홍미미랑 친해 홍미미랑 똑같은 정신인거야 걔가 처음 이해받은거 같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말이 나 너무 감사했어 응 걔가 이해받은거 같아 그치? 드디어 이 마음 알아주러 누군가가 찾아온거 같아 항상 이해받고 싶었는데 이해 못받았어 니가 안해주면 그리고 자 천배식 계속하니까 걔가 올라온거야 천배식 계속하고 걔를 쳐다봐 걔가 미움질하는거 뭐 그럼 여진으로 이제 알아차려 쫙 나가고 분리가 딱 일어날거야 잘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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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거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